스바루 스노우 익스피리언스 눈길 강한 스바루 스노우 익스피리언스 개최 스바루 코리아가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취산 리조트에서 스바루 스노우 익스피리언스를 개최한다. 이번 스바루 코리아 행사는 지난해 6월 미디어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시승회를 고객 대상 행사로 확대, 고객 시승 체험단도 눈길 주행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7일부터 18일은 고객 시승 행사가 실시되며 19일에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시승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눈길 체험 행사는 중형 세단 레거시와 CV 아웃백, 도심형 컴팩트 SUV 포레스트 등 3개의 모델이 시승에 나서며, 스키 슬로프를 올라가는 눈길 주행과 눈길 슬라럼 등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된 테스트 드라이브 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스바루 자동차의 특성을 설명하는 세션인 테크니컬 트레이닝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월드랠리 챔피언십 우승자인 코니시 세계유키와 현 전문 랠리 드라이버인 딘 헤리즈가 이번 행사에 강사로 참석한다. 이들 강사진은 주행 강습을 진행할 뿐 아니라 직접 눈길 주행을 선보이면서 스바로 자동차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선보이는 2011년형 레거시는 수평대형형 박서엔진과 대칭형 AWD 시스템을 장착한 4륜구동 중형 세단이다. 때문에 1륜구동 세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주행 성능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2011년형 아웃백과 포레스터는 SUV의 주행 성능과 세단의 승차감을 고로 갖춘 모델로 넓은 인테리어와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자랑한다. 스바루 코리아 최승달 대표는 박서엔진과 대칭형 AWD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스바루의 우수한 성능을 많은 고객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시승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스바루 자동차의 독특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바루 차량의 성능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